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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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수고하십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준 이광재가 여러분의 다시 선택으로 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이광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악중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도 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전국의 1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19%의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이재명 후보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럴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 민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변방의 시대 강원도를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땅이 아니고 희망의 땅을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과 가슴 속에 우리의 희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서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민생으로 나아갑시다. 경제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광재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를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십시오. 누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우리 허영님을 선교합니다.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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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시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이재명! 누구요? 이재명! 춘천이 대한민국 대전화를 위해서 이재명을 꼭 만들어주실거지요? 네! 어린 손용릉 시절에 가슴 한팍에 압정을 대고 공부하면서 4개월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8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법대에 진학한 어린 손용릉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렸던 삶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첫 여행지로 선택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경춘선을 타고 내려왔던 이곳 천천이었습니다. 어린 손용릉의 꿈과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 꿈을 겪게 했던 이재명이 이제 순천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서 강원도에 왔습니다. 이제 순천의 비전이 강원도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송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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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등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광재 만들었습니다. 이제 심지를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강원도에 없다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누구랑 함께 하겠습니까? 이재명!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랑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누가 하셨습니까? 이재명! 이재명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강원도인 여러분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의 대전을 이재명과 함께 강원도에서부터 이룹시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재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강원도를 위해서? 이재명! 나를 위해서? 이재명! 신촌을 위해서? 이재명! 우리 모두 합니다! 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퇴명! 감사합니다.